1. 2. 2. 2. 2. 2. 3. 3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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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9. 10. 10. 여기서 뭐하냐? 파이팅! 도전? 뭐지? 내리마 미안 괜찮아? 근데 우리 반의 빈자리가 두 개였나? 어떻게 해?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지? 상담실 가? 같이 가줄까? 응? 안 계시네? 실례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.. 좋네 야.. 어때? 호중나냐? 저거.. 아까 그 도장 아냐? 응? 진짜.. 아까 그 책상에서 본 거랑 똑같은데? 그냥 조심 좀 해라 다 맞지? 이게 왜 여기 있지? 계약서? 형 계약서? 김슬이 오기철 응? 계약 완료 뭐지? 위 계약 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로 작성하고 피로 서명을 하네? 혹시? 구경이 정보가 이리와 정보가 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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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